1, 2, 3 뮤트 안녕하세요. 팬동동아리 뮤트입니다. 저는 뮤트의 리더이자 드러머인 정지민입니다. 저는 공동리더이자 키보드를 맡은 손종윤입니다. 저는 일렉비터를 맡고 있는 신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김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조민이입니다. 저희 뮤트는 음악을 사랑하는 동갑내기 친구들끼리 결성한 밴드 동아리입니다. 지금은 비록 서툴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멋있게 성장하는 모습 잘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목적지 좀 잊지마 가려한 날마다 선해나 잘 깨기 먼지 새빨간 얼굴로 활용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가까우면 되지만 다양한 날 재축한 날 꺼지도 힘든데 잔파락의 너머리 여기만 더 친구가 내 눈도 이 당첨을 부르러 손을 부르러 이 당첨을 부르러 멈춰가고 난 더 월을 사그러 난 맘을 훔쳐가고 그 상자의 사이 상처가 채우지 않을 것 같아 빛을 내고 정정신을 위해 손을 켜 불러버려 미래가 끊어지도 그들이 놀래겠어도 저런 마음이 생각할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예쁜 그때 못 잤던 어릴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 막 깨운 세상의 걸이 친구가 있었어 신발받지는데 처음에 조명들이 말아야 생각하나만 배추고 있지만 난 아직 찾잖아 생각하세 사이상 조금 짧은 시간 또한 수익 빛을 내는 저 정신을 위해 모든 속에서 영원한 생각하세 그게 그래도 또한 수익 그땐 그 그땐 뱅 뱅 네 바보안은 빛을 갈대 저는 정신을 기울이게 손에서 눌러버린 벌떼고 흔들린 시도하는 애써 참 나 피해 생활을 누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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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